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재검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최근의 모호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선거법에서 선거소송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는 것은 최장기간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에 관한 다른 사건들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신속히 심리하고 판결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연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 지어온 것은 대법원 자체가 이미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 재검표를 고려하고 있다는 대법원 말 뉴스에는 소송 일정이나 재검표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대법원이 앞으로 무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향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대법원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단순한 수계표로 단정하고 수계표만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일에 있어 우리의 책무를 다했다 이런 인상이나 신용을 제공한다면 그리고 4.15 총선 의혹을 적당히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동조할 수 있다는 그런 불신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근래에 대법원 판결의 편향성 때문에 대법원이 아예 내놓고 집권여당편을 뜨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해온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저항에 만날 가능성이 있음을 대법원 관계자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검표 대법원 입장입니다. 9월 7일 날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이달 안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는 그런 단독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은 미확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일의 전후 선후를 따지면 일단 재판을 열고 그다음에 검증 방식과 같은 부분에 충분한 그런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검표를 시행해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지금 9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몇 월 며칠 날 재검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아일보의 9월 7일자 보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은 미확정이다 라는 말로 상당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일정을 진행하면 될 것을 두고 이렇게 대법원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부터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7일 날 이종길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은 뉴델리 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중으로 할 수 있지만 검토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조속히 결정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델리 기자가 묻습니다. 수금표 외에 사전투표인 명부 확인과 디지털 검증도 이루어지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짧게 답합니다.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대법원 관계자들의 시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디지털 조작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디지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핵심 쟁점은 디지털 조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에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모두 다 각하해버렸습니다. 지금처럼 디지털 검증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대법원이 지금까지 취해왔고 사법부가 취해왔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디지털 조작을 밝히기 위한 디지털 검증 과정이 없다면 대법원의 재검표는 일종의 쇼이고 대국민 기만극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지털 조작을 밝히기 위한 디지털 검증을 생략한다면 대법원이 추진하는 재검표는 일종의 쇼이자 대국민 기반극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재검표의 핵심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프라인 정거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침해한 것은 바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서 대규모 디지털 조작이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령표나 혹은 조작된 유령표가 대거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현재 추측됩니다. 가장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린트물이 아니고 바로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서 대규모 디지털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검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수견포만으로는 절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박주현 변호사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관외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의 경우는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서만 최소 65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정이 확보되었습니다. 9월 7일 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의 상임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박주현 변호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수신 날짜가 없는 것이 13만 8860건 배달 완료되지 못한 것이 13만 8851건 선관위의 배달 완료 이후에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만 517건 내비추정으로 이동시간보다 짧은 순간 이동 배송된 것이 32만 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고 가거나 배송하다가 접수가 이루어진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건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행제 자매 배우자 동거인에게 전달했다는 6천여건을 포함해서 최소 65만표 이상에 달하는 조작투표의 물정이 관외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 등기우편전수조사에서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 작업의 핵심은 단순한 수계표와 아울러서 디지털 검증이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민경욱 상임 대표는 9월 7일 날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입장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파헤쳐온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직인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과 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개 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 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공개 통합선거인 명부의 일렬번호와 qr코드 일렬번호의 대조 정거 보존된 곳에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한 전통적인 개수식 재검표는 선거 조작에 대한 면제부를 발급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모든 사람과 국투본 관계자든 이 같은 재검표는 단호히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담당 대법관들이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처신하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원성과 저항을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대법원이 재검표를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재검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